나를 불러주는 목소리 간절한 그 소원들 오랫동안 잠든 나를 깨워 이곳에 왔어 좋아 가보자고 나는 바람 어디든 갈 수 있지 나를 따라 어디든 날 수 있어 시간의 벽도 한개도 바람은 넘을 수 있어 나는 바람 나는 바람 준비는 끝났어 모두 여기로 들어와 나는 바람 어디든 갈 수 있지 나를 따라 어디든 날 수 있어 세상의 끊어진 길들 세상의 끊어진 소망 이제 다시 이어진다 바로 지금 저 멀리서 부는 바람은 알고 있을까 나의 꿈들은 나의 이야기도 알고 있을까 항상 꿈에서 그려본 곳들 그런 세상에도 갈 수 있을까 나의 소원을 알고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로 부는 바람에 괜스레 그때를 떠올려 다시 한번 닿을 수 있을까 이미 멀리 와버린 것은 아닐까 저 바람을 따라 어디든 갈 수 있다면 꿈이 있는 곳 그래 바람이 들어준다면 모든 것이 빛나던 그때로 너와 함께 빛나던 그날로 그 밤에 지키지 못한 약속 품은 채 살아왔지 잊을 수 없는 걸 저 바람을 따라 어디든 갈 수 있다면 꿈이 있는 곳 저 먼 바람이 들어준다면 저 멀리 바람을 따라 어디든 볼 수 있다면 희망을 찾아 희망을 찾아 부는 바람이 들어준다면 바람을 따라 바람을 따라 나의 소원 들어준다면 꿈이 있는 곳 저 먼 바람이 들어준다면 저 멀리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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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준다며 하아 수천 년 전 고구려 벽화 거기 망치던 사람 도르 아니야 도깨비도 아니야 바로 나야 나 철의 신타냐 아무리 볼 거 없는 쇳덩이도 두들기고 두들기면 기차도 인공위성도 만들지 바로 나야 나 철의 신타냐 에디슨의 추급기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장영실의 물시계 그거 모두 다 내가 가르쳐준 거야 바로 나야 나 철의 신타냐 그래서 내가 요즘 SNS를 시작했어요 직접 알리려고 아니 요즘 애들은 도르 같은 서양신밖에 몰라요 사시사철 매력철철 Do you want it? Yes, teacher! 그랬나 좋아요 많이 눌러줘 Do you want it? Yes, teacher! 나야 나 어떤 보물도 보물로 그는 마법에서 철의 신타냐 나야 나 보물을 보물을 보물으로 만드는 그래! 철의 신타냐 비행기도 만드냐 예스! 잉봄이성 그걸로 당구도 쳐 나노기술 뜨개질보다 쉽지 5G 장난에 눈깜빡한 5,000년 내꺼는 5,000야 어떤 보물도 보물로 그는 마법에서 철의 신타냐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도 몰라보면 다 고물이지 인간에게 줘봤자 보물을 몰라보네 이걸로 농사죠 그랬더니 칼을 만들어 사냥하라고 총을 줬더니 그걸로 전쟁을 해 최고의 기술 운명에 그렇게 살아온 내게 인간의 보답은 바로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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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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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돌아오라고. 안 돼. 숨이 멈출 것 같은 아픔도 더 사라질 것 같지 않던 하루도 그 간절한 그리움도 시간은 덮어버렸지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뒤돌아보지 않으려 앞만 보고 달렸지 어제를 버티고 오늘을 견디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라지더라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한시도 널 잊은 적 없고 한순간도 놓지 못한 걸까 이 떨림을 두고 이제 돌아가야 하나 살아갈 날들은 얼마 남지 않았지 한평생 쉬지 않고 달려온 나를 위해 내 삶에 가장 소중했던 그 시간에 머물 순 없을까 어제를 버티고 오늘을 견디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라지더라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한시도 널 잊은 적 없고 한순간도 놓지 못한 걸까 신도 한 번쯤은 내 편이 돼주면 안 되나 여기엔 남아있으면 안 되나 내 편이 돼주면 안 되나 야